정소민이 정혜인의 이번 작품을 응원하며 두 사람은 실제로 사귀고 있다. 정혜인이 정소민과의 연애설에 대해 서로 믿고 위지하며 힘을 얻고 있다. 고 답했다. 정혜인은 정소민과의 연애를 바라는 팬들의 희망에 대해 답변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나 정혜인은 웃으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화재성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정혜인과 정소민은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드라마 이웃집 사랑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어제 정혜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새 드라마 이웃집 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정혜인은 정소민과의 연기 이야기를 털어놨고 정소민이 농담도 좋아하고 친화력이 좋아서 주변이 너무 편해서 너무 기뻤다. 흥미롭게도 정혜인은 두 사람이 실제 연애를 하게 될 것이라는 팬들의 기대와 루머에 답하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 팬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정소민과의 인연에 대한 팬들의 희망사항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혜인은 팬들의 기대에 조금 부담감을 느꼈다. 그리고 최선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요구하십시오.